좋은 부분도 꽤 많이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나와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점수산 전체가. 오늘 비록 아쉽게 예치긴 했지만 저희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경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승패도 당연히 모든 경기에는 이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합을 여러 가지를 일단 준비를 좀 해왔었고 오늘 그래서 또 컨셉이 다른 조합의 어떤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습 과정에서 애매했던 부분들이 조금 숙제를 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고 밴픽적으로.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점검도 했었고 뭐 그래서 남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. 충분히. 저도 오늘 승패보다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어서 개인적인 폼체크라든지 아쉬운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. 플레이오프까지는 잘 준비하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좀 극박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냥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충분히 할 만한 픽들을 좀 없애고자 하는데 처음에 포인트를 줬고 두 번째로는 조합상 상대가 가져갈 만한 것들을 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와중에도 신자호 픽을 할 거라는 전제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신자호를 주고 해보자였어요. 그러니까 이거 답변하면 신자호 할 텐데 신자호 주고 어떤지 해보자가 첫 번째였고 뭐 결론적으로는 이 세트 조합이 좋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조합에서의 단점, 그 다음에 상대 조합의 장점 이런 것도 체크를 충분히 더 확실히 할 수 있었고 확연히. 선수들도 직접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많이 느꼈을 거고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바꿔야 될 부분도 찾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잘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. 라인전에서 좋았던 부분도 있고 한타나 이런 데서 또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안 좋았던 부분들이나 반복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본인도 알고 있고. 그래서 시즌에 지금 거의 한 시즌을 끝나가는데 이제 프로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선수한테 계속 주문하는 게 더 자리를 완벽하게 해라에 가까운 어떤 피드백이나 강한 압박보다는 좀 후회 없이 본인이 어떤 기량을 조금이라도 더 자신감 있게 펼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요청하고 있어요.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본인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본인 판단하에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몇 대세가 됐던 과감했었으면 좋겠고 후회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. 시든이 이기든 그런 플레이를 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고 프롭도 거기에 포인트를 둘 생각입니다. 오늘 1세트 때 기준으로 승리가 너무 잘해졌어가지고 콜적인 부분이나 뭔가 인게임 상황도 그래서 좀 멋있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표시 선수가 얘기했던 침착함이 조금 더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유리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실수가 나와서 조금 조급해질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조합이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. 컨셉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어떤 침착성만 조금 조금만 좀 천천히 침착하게 하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게임을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아지면 저희가 저점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남은 경기 잘 준비해서 프롭 때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고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